자, 비비즈의 1차 경연 무대를 봅시다! 네! 자, 어멍! 두근두근 퀸덤! 녹음할 때 저희 써주시지! 하! 헉! 왕광을 썼어요! 어머! 헉!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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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시간을 거슬러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비비즈인가요? 봐봐요, 여러분. 여기가 시계가 멈춰있는데 노래가 시작할 때 시계침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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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랑 같이 움직이네.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 왕광이 반짝 놀랐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네! 오! 오! 봤어요? 방금 유리구슬 깨졌어요. 오, 진짜? 다시 봐! 오, 전, 전. 그러네. 유리구슬을 누가 깨트렸어? 돌려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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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냐, 넌! 누가 웃고 있어! 누가 웃고 있어! 저희의 세계관 컨셉이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인데 다른 세계, 미지의 세계를 좀 찾아 떠나는 컨셉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애들이 유리구슬을 깨트렸어! 그 이름이 뭐죠? 체셔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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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in the dead 우리 너무 깜빡깜빡 많이하네요. 전대를 달아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우와! 이거는 같이 넣어서 너무 이렇게 돼요. 초승달 밤하늘에서 무대하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갑자기moil 그러니까 안개 속에 갇혔어, 우리가. 지금 안개야. 지금까지 여기는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 정말 별빛이 반짝이고 있어요. 지금 별똥별이 떨어져 볼까요? 같이 가고 싶은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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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자 여기서, 우리 무대의 실수라면 딱 하나 꼽을 수 있는 것. 아 그렇지. 그것은 속눈썹에 걸린 저의 머리카락. 아, 아쉽지. 속눈썹에 걸린 저의 머리카락만 빼면 진짜 실수로.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을까. 아, 네. 여기서 이제 우리를 구해줄, 우리를 구해줄 나비가 찾아왔어. 나비분들과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저희의 퍼포먼스입니다. 제가 뚜두두두두두두 하고 나비의 날개를 펼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일렉기타가 등장하죠. 짱짱 짱짱 짱짱이다. 자 이제 프레임! 그럼 왠칼만... 참, 네. ㄴ. 런, 런, 런. 런, 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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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우와! 아, 길이 생기네요? 음! 이거는 저희의 기존 그 시간을 달려서 안무 엔딩이랑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무대에서 왕관이 오브쉐로 나왔잖아요. 왕관을 처음에 은아 언니가 썼다가 벗었던 이유는 쓰고 있던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엄지가 중간에 왕관을 든 거는 우리가 킨덤 안에서 그 왕관을 쟁취하겠다는 의미를 담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왕관을 쓴 거는 마지막에는 우리가 왕관을 차지하겠다, 왕관을 쓰겠다는 저희의 포부를 담고 있는 1차 경연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짝짝짝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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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